1. 어깨 근육 강화 운동 굽은 어깨를 펴주는 어깨 근육 강화 운동 수건을 이마에 대고 엎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어깨와 팔꿈치가 90도가 되도록 하고 엄지가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게 내려서 유지합니다. 팔꿈치를 떼지 않고 주먹만 바닥에서 머리 뒤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가슴이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허리가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깨를 제끼듯 힘을 줍니다. 5초씩 10회 3세트 합니다.